다들 모이셨습니까? 예, 스님. 중대 발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스님.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주지스님, 유튜브는 갑자기 왜? 아니, 우리 절도 이 홍보가 필요합니다. 그럼 혹시 그 어떤 콘텐츠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? 어이, 그럼 혹시 먹방하면 안 됩니까? 죄송합니다. 브이로그라고 하나요? 아유, 그런 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. 혹시 스님들 아이폰 있습니까? 주지스님, 저희는 다 무세웁니다. 아, 이거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. 아이폰 하나 사야 되나? 인형 약정으로. 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하하하하. 하이사 주지 유진 스님입니다. 하하하. 아, 오늘은 제가 그 우리 절에 있는 스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이런 거를 처음 해 봐서 예. 아, 다들 이해해 주십시오. 하하하. 예, 자, 우리 스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님들 안녕하십니까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스님, 오셨으니까. 하하하하.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? 예. 사람들이 볼 때 뭐, 우리 저런 뭐 궁기가 바짝 들어갖고 똥궁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어떻게 삼천배 한번 실시할까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. 자연스럽게 하십시오. 다시, 다시 올 테니까. 예, 예. 편하게. 문 닫다가 다시 하겠습니다. 예, 예. 하하하. 자, 다시. 예. 하나, 둘. 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하하하하. 아, 저는 예. 하이사 주진 스님, 유주진 스님입니다. 아, 오늘은 우리 그 같이 있는 스님들을 한 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. 스님들 안녕하십니까? 1. 휴사 주진 스님, 하이. 지금 장난해요? 하이라니요? 아니 주님 친근하게 하라고 해줘서. 아, 내가 최대한 친근하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? 뭐 이러다가 뭐 부처님 불쌍 옆에 누워갖고 기도하고 그러게 했네요 같이 아 진짜 그래도 됩니까? 장난합니까? 아 이 부자 부자 하니까 그냥 아 이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지금 어? 108배 실시 몇 대? 108배! 목소리가 작대 몇 배? 108배! 실시! 실시! 아 주호 선생님 스님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죄송합니다 스님 네? 좀 잘 좀 해야죠 아 그럼 제가 주호 스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저를 홍보를 해야 되니깐 다시 찍을 테니깐 알겠죠? 자 정신 차리고! 열 수 있습니다 둘 셋 아! 안녕하십니까? 우리 스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 이사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주호 스님입니다 아하 우리 주호 스님 잘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님 아 우리 두 번째 스님 안녕하세요 절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동규 스님입니다 아하 우리 귀여움만대 동규 스님 자 다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다음 스님 안녕하세요 하이 이사에서 실수를 담당한 윤모 스님입니다 아 실수 괜찮습니다 실수 만에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일로 오세요 다음으로 스님 안녕하십니까? 하이 이사에서 샌드백을 맡고 있는 성현 스님입니다 아 샌드백이 뭐죠? 아 맨날 주지스님이랑 주호 스님한테 뜨누게 맞아서 그래서 샌드백입니다 여기 맨날 주지스에 있다는 거 여기 주호 스님 맨날 때 장난해! 성현아! 죄송합니다 너 하산할래? 어휴 주지스님 그거 너 엄마 아빠한테 갈래 그냥? 물 때린 거 얘기해! 지금 주호랑 나랑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 그냥 사람들한테 W 그냥 다 아 나 이 녀석 지금 아이폰으로 샀는데 지금 3년 작전 해갖고 지금 산 거 지금 어렵게 지금 브이로그에 유튜브 해갖고 저를 홍보하려고 그러는데요? 들어가 형 알아서 알아서 예 이거 제가 알아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 녀석 못하겠습니다 아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우 뭐니가 스님이지 무슨 무슨 뭡니까 아이씨 아 사이야되면 진짜 한 줄 안 걸리봐 아 이 새끼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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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